안녕하세요. 프로스키어 김혜민입니다. 이번에는 제가 스키장에서 보면서 상체를 숙이라는 얘기를 많이 들으셔서 그랬는지 모르겠는데 상체를 너무 과하게 숙여가지고 이 하체의 움직임을 막고 계신 분들을 엄청나게 많이 봤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부분들에 있어서 교정할 수 있는 원포인트 강습 방법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상체를 너무 이렇게 과하게 많이 숙이게 되면은 이 고관절이 너무 많이 구부려지게 되면서 이 하체의 움직임을 만들기가 어렵고 하체를 들기가 어렵기 때문에 그만큼 체중을 옮기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상체도 이 하체의 구부러짐과 더불어 가볍게 적당하게 구부러져 있어야 되고 자세가 낮아질 때 유기적으로 낮아지고 유기적으로 올라오는 이러한 형태들이 움직임이 표현이 돼야 되는데 너무 많이 숙이고 있는 분들이 많아서 이번 영상을 준비하였습니다. 방법은 간단합니다. 이 동작을 교정하기 위한 연습인데요. 포를 이렇게 가로로 들어줍니다. 가로로 든 상태에서 어떻게 타시냐면은 이렇게 높게 드시는 거예요. 이렇게 높게 들고 있으면 상체를 내가 만약에 숙이게 되면은 이런 식의 움직임이 되겠죠. 그래서 팔을 높게 들고 있는 상태에서 이 하체의 움직임만으로 스키를 타보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스키를 아래쪽으로 떨어뜨리는 스키 방향이 아래쪽으로 떨어지는 움직임이 나올 때는 약간 이렇게 하체를 들기 때문에 앞으로 나오는 움직임, 그 다음에 눌러줄 때는 정가위가 기대져 있는 상태에서 프레스가 될 수 있게끔 해주시는 겁니다. 제가 먼저 패러렐 턴으로 한번 보여드리고, 쇼턴으로도 보여드리고, 카빙으로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벌 쓰는 거 아닙니다. 벌 쓰는 거 아니고 상체 각을 좀 세워놓고 하체로만 타기 위한 연습 방법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타보시는 거예요. 이 팔을 들고 있는 상태에서 오른발로 일어서면서 아래로 떨어뜨리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상체가 구부려지지가 않죠. 이렇게 다리가 펴졌다가 다리가 구부려지는 거예요. 이렇게 다리가 펴졌다가 다리가 구부려지는 거죠. 이게 팔이 이런 식으로 내려와가지고 이 상체를 너무 많이 숙여서 이게 안 들리는 분들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래서 이 하체에 굴신 운동이 잘 안 돼가지고 체중 이동을 잘 못하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이러한 연습을 하시게 되면 효과를 보시게 될 겁니다. 자, 이번에는 제가 쇼턴으로 한번 보여드릴게요. 다시 한번 이렇게 가는 거죠. 쇼턴은 완전히 아래쪽으로, 상체가 아래쪽으로 고정이 돼 있어야 되니까 이 상태 그대로 가려고 하시는 겁니다. 막 이렇게 좌우로 돌거나 기울어지지 않으려고 애쓰시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자, 포지션을 잘 잡아놓고 이 상태에서 하체로 타는 거예요. 왼발, 오른발, 왼발, 오른발, 왼발, 그러면 하체 상체가 많이 안 숙여지죠. 이런 식으로. 이렇게 되면서 내 하체의 움직임을 만들어내기 위한 연습이라고 보시면 되고 이 연습을 하실 때 내가 중심이 아래쪽으로 떨어지려고 하는 이게 만약에 주행 방향이면 주행 방향 쪽으로 일어나려고 하는 움직임이 필요해지게 됩니다. 가보겠습니다. 하체의 움직임 가는 거 앞모습, 옆모습, 뒷모습 다 보여드릴게요. 자, 체중 이동 정확하게 하면서 하체로 오른발 밟고 왼발 밟고 밟은 발로 일어서는 거죠. 밟은 발로 아래로, 밟은 발로 아래로, 밟은 발로 아래로 이런 식으로 정확하게 하체의 움직임을 표현해 주시려고 하는 게 좋습니다. 자, 이번에는 폴을 제대로 잡고 있는 상태에서도 아까와 같이 팔을 높이 들었다고 생각을 하면서 포지션을 유지해 보시는 거예요. 이렇게 출발하시는 거 아닙니다. 상체 어느 정도는 세워놓고 스킵판을 바라볼 정도만 세워놓은 상태에서 이렇게 하체의 움직임으로 타시는 겁니다. 그래서 하체의 움직임이 정확하게 나와야지만 내가 중심이 아래쪽으로 떨어지는 모습을 정확히 표현을 하면서 몸이 체중이 뒤로 빠지지 않을 겁니다. 이번에는 제가 카빙에서도 이렇게 상체가 너무 많이 숙여져가지고 하체의 움직임 없기 때문에 스킵판에 힘을 모시는 분들을 위한 연습을 다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팔을 이렇게 높게 들고 있는 상체를 만들어줌으로써 상체가 아래쪽으로 내려가지 않고 하체만 사용할 수 있게 만들어주는데요. 이걸 하실 때 주의하실 점은 종아리 쪽으로 절대 기대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상체가 이렇게 세워져 있어도 정강이 쪽으로 기대져 있는 상태에서 엘지를 한번 세워보겠습니다. 이렇게 상체 각을 세워서 걸고 낮아지고 걸고 낮아지고 이렇게 엘지를 한번 세워 하체만을 사용하기 위한 방법입니다. 하체 하체만을 사용하기 위해서 엘지 세워서 낮아질 때도 콜의 높이를 유지해서 이렇게 하체의 높낮이가 표현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상체가 너무 많이 숙여지지 않죠. 이렇게 되면 하체로 업 하체로 다운 하체 세팅 하체 다운 하체 세팅 하체 프레스 이렇게 내셔야 됩니다. 이번에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많아가지고 약간 흔히 얘기하는 창피해서 못하겠다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동작을 교정하기 위해서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겠다라는 마음으로 열심히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변을 의식하지 않고 코를 높게 들고 있는 상태에서 하체의 각으로만 타는 거예요. 자 그래서 프레스하고 아래쪽으로 떨어질 수 있게 똑같이 걸어놓고 프레스 걸어놓고 프레스 자 걸어놓고 프레스 걸어놓고 프레스 오케이 자 이렇게 제가 오늘 상체를 너무 많이 숙여가지고 하체를 들지 못하거나 체중 이동이 잘 안 되시는 분들을 위한 원포인트 영상을 한번 제작해봤습니다. 이번 영상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번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